액션 으아악 으아악 휘 아이 요즘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헤로는 대체 이 시국에 만나서 뭘 하고 놀자는 거지? 아휴 근데 얘는 왜 안 오는 거야? 도로야 도로야 나 낀 거 같아 어? 헤로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너 뭐 하느란데 저 어? 어? 그 풍선은 뭐야? 나도 한번 만져볼래 생활 속 거리두기 2미터 너랑 놀 때도 거지 유리하라 너랑 놀 때도 거리 유지하려고 2미터 풍선을 준비해온 거야 이거 어때? 멋있지 않아? 오 아이디어 좋은데 근데 그거 달고 뭐하고 놀 거야? 에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더 준비해왔지 예아 그럼 본격적으로 놀아볼까? 아 가쌤 가쌤 어? 이걸로 너 쏘면 되는 거야? 아니 아니 나 말고 저 앞에 있는 것들 쏘는 거야 야 저거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싸가지고 날려버리고 싶다 저거는 진짜 아휴 진짜 뭐 지긋지긋하지? 응 그럼 지금부터 누가 더 많이 날려버리나 시작해볼까? 지는 사람이 물총막기 콜? 하하하 나랑 해로야 응? 나 미국 네이비실 출신이 여러분 이거 다 저지 마라 자 준비하자 준비 탈환일발 장전 조종관 단발 시작 고! 우와 오 오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해? 오 오 얍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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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해로 왜 너 첫판부터 장난질이냐?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죽어라 야 빠져라 아휴 도로 어? 너 어젯밤에 뭐 먹었지? 응 아니 집에만 있으니까 밤에도 계속 뭘 먹게 되더라 에헤이 해로야 왜 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너도 많이 부었어 아하 그래? 아휴 그런데 나 지금 완전 확찐자가 아니라 확찐자야 돼지같은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온 게 있지 뭔데 뭔데? 자 내가 하는 거 잘 봐 응 오 우와 너 너무 못한다 그냥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? 어 그러자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 부르는 거야 응 하나 둘 셋 선생님 듬뿍 어우 아이고 이러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갔는데 해 에헤루야 어? 선생님 же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? 그런 거 같아 선생님 방해하지 말고 우린 일단 도망가자 어 빨리 가자 트위스트 나 이거 TV에서 본 적이 있어 근데 우리 몸도 간혹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? 에이 안되는 게 어딨어 우리가 언제부터 잘하는 것만 했니?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? 고고! 파랑 왼발 파랑 왼발? 일로가서 해야지 틀! 분홍 오른발 분홍 오른발 오! 좀 화났네 잘하지? 분홍 힘내가! 오! 분홍 오른손 이거 안돼요? 안돼요 바꿔줘 어 일어나 너 이제 어 나 일어나야 돼? 내가 할게 빨강 오른손 이! 액션 이야! 이야! 요즘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심심했는데 이렇게 재밌게 놀 수도 있구나 아참 유튜브 플레이 스타트 에서 더 많은 놀이를 만나볼 수 있대 헤로야 너 광고비 받았지? 어? 너 플레이 스타트 홍보하려고 여기 울자고 한 거 아니야? 코로나 바이러스? 멀리멀리? 날아가라! 날아버라라! 날아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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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